한양로보틱스의 본제품은 사출성형 스마트솔루션을 가진 취출 로봇입니다. 측정 로드셀 중량변환 인디케이터 적외선 온도센서, 빔조사식 이온아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취출하기 위해 대기합니다. 하강을 합니다. 빔 이온아이저를 통해 대기를 이온화하여 제품 표면에 정전기를 중화시켜 정전기 제거 전에는 2500V 상태를 100V 이하로 정전기를 제거합니다. 온도감지 센서를 통해 금형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온도감지 디스플레이에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로 정밀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제품을 취출합니다. 제품의 중량을 측정하고 이를 중량변환 인디케이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1그램 이내로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하여 각 사출기의 가동현황과 목표 대비 생산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24시간의 제품 중량 변환 및 온도 변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형 교환, 작업 개시 종료 상황 및 제품 추출 에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원격 고장 진단 기능이 있어 로봇 내로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원격에서 로봇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생산 관리 시스템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개방합니다. 취출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타사 로봇에도 본 기능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금형 내에서 금형 및 제품 이상 판별을 위한 비전 장치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사출 산업의 높은 경제성과 품질 관리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사출 산업의 높은 경제성과 품질 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